은평에서는 다음 달 2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. 은평구는 17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백신 접종 준비에 나섰습니다. 추진단은 4개 반 9개 팀으로 구성돼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. 은평구는 다음 달 2일 65세 미만의 요양병원, 요양시설 입원, 입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접종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.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은평구 주민 70%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.